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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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아시겠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파울 의장이 하원에서 사실 0.25%포인트 정도 금리 인상, 단계적인 인상을 예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빅스텝에 대한 우려들, 0.5%포인트 정도 확 끌어올리는 이런 금리 인상은 좀 잠재워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증시 쪽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환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을 봐야 알겠지만 이미 악재들은 다 선 반연된 상태다. 그리고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포인트들도 잘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미 다 반영이 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현대차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투자자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을 좀 보여줬습니다. 인베스터데이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거기서 좀 포인트로 짚어서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인베스터데이 같은 경우는 현대차는 어제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늘 10시에 예고가 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나란히 한 게 없었는데 좀 기대를 할 만하죠. 그러니까 나란히 있잖아요. 사실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인베스터데이를 해서 투자자 앞에서 과감하게 비전 제시, 목표 제시를 했는데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7% 달성하겠다. 그런데 그게 완성차 전체가 아니라 이런 전기차 중심으로 해서 2030년까지 점유율 7% 달성하겠다라고 목표 제시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발표를 하겠지만 목표 제시도 아마 또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현대와 기아차의 전기차 목표가 2030년까지 총 한 12% 정도 달성하겠다라고 아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거든요. 또한 현대차가 그렇게 또 밝혔기도 하고요. 그래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규모가 한 2670만 대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산 320만 대를 현대 기아차에서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을 하겠다. 판매를 올리겠다 비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좀 능력을 볼 만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점유율 10% 달성하겠다라고 목표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수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현대기아차 기술력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들 몇 가지 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또 이 배터리 관련해서 LFP를 채택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또 갖는 의미가 혹시 있습니까?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완성차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죠.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망간, 그걸 둘러싸는 알루미늄까지 해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재료들, 소재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리튬이온 배터리의 최대 단점은 이제는 이런 소재들의 원자재에 대한 어떤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되게 비싼 금속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효과가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LFP 배터리의 장점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주행거리가 짧은 단점도 있죠.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고가에 이런 소재들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 그래서 생산 원가가 굉장히 리튬이온보다는 좀 낮다는 점이 좀 장점으로 이제는 부각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화재의 위험성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눈을 여겨보고 있는 거고. 지금 현대차의 전략, 아까 질문 주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도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관심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러한 주요한 이유는 역시나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하겠다는 거죠. 너무 이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에 너무 쏟다 보면은. 사실 이건 CJ에 좀 뒤처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요는 사실 지금의 배터리의 중심은 아직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맞는데. 앞으로의 지금 완성차 기업들, 벤치라든지 아니면은 말 그대로 많은 전기차 기업들이 지금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도 포트폴리오 다양화, 어떤 배터리의 다양화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환경이 다 지금 LFP 배터리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매스베 벤치도 지금 LFP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이런 분위기와 같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렇게 현대차 앞으로 어떤 전략을 제시했는지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뭐 지금 상향 조정을 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또 글로벌 피어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인지. 앞서 저희가 글로벌 뉴스를 통해서 GM이나 포드를 전해드렸는데. 거기에 부분에 비해서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요.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 주 어떤 종목 좀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은 강민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현대차가 오는 2030년까지 총 17종류 이상의 전기차 라인업을 새로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생산이 늘어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자동차 부품 관련 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프라입니다. 이 기업은 고기능성 폴리머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고기능성 폴리머는 전기차를 가볍게 하는 소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기, 전자, 그리고 산업 자재 등도 생산하긴 하지만요. 자동차 부품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의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코프라는 기아차의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해외 법인도 설립되어 있습니다. 또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도 발을 뻗었는데요. 산업용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말에는 BGF의 인수가 됐습니다. 친환경 플라스틱은 BGF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낙점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자회사인 BGF 에코바이오를 통해서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코프라와 BGF, 두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코프라 실적도 좋습니다. 매년 실적이 상승하고 있는 추이고요. 재무 구조도 탄탄한 편이니까요. 주가 앞으로 힘 받을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신브레이크인데요. 브레이크 마찰제 전문 회사입니다. 차량용 제동장치는 마찰력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마찰식 브레이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신브레이크가 마찰용 브레이크의 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마찰제를 다루고 있는 회사입니다. 또 국내 마찰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해외 진출 활발합니다. 중국 법인을 2003년에 시작을, 설립을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인도와 미국 등에 순차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회사는 적자를 내지 않는 회사로 유명한데요.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던 2020년, 이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 1999년부터 실적을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익을 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코로나 피해를 받던 2020년에도 1년 뒤에 바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탄탄한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상신브레이크 역시의 주가, 앞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국프렌즈입니다. 이 회사는 구동장치 그리고 관이음쇠를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업 부문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집니다. 자동차 부품과 프렌즈 사업 부문 그리고 산업기계 부문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매출의 98%, 즉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을 현대와 기아차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특히 한국프렌즈는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매재가 창업한 회사인 만큼 범현대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한때는 정치인 테마주로 엮이기는 했었습니다만 단순히 이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적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 5년 만에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한 흐름이었고요. 이때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판 돋보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자동차 부품주로 한번 살펴봤고요. 저희는 또 2차전지 소재로 좀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작에서 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LNF는 수급도 개선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그동안 참 악재가 많았던 에코프로 비엠도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긍정론과 부정론이 좀 혼재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좀 조정 많이 받은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조정을 받았다. 이미 많이 받았다. 조정 받았고 사실 어느 정도 탄력을 오히려 반대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현황 좀 먼저 좀 파악을 하고 가겠습니다. 일단 아까 소재주 말씀하셨는데 일단 배터리주 먼저 좀 하고 소재주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단 주가 현황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일, 그 종가 대비해서 이미 한 16% 정도 더 빠진 상태고요. 또한 삼성 SDA 같은 경우에,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올해 들어와서 한 17% 정도 빠져 있고 SK이노베이션도 연초 대비 한 9% 정도 현재 좀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는 빠질 때도 좀 빠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 일단 바닥 짖고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부진한 이유를 좀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은 확실히 시장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원자재값이 오르게 되면 배터리에 대한 가격도 당연히 이제는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사실 이렇게 비연동되는 물질들, 알루미늄이겠죠. 그 막을 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가격이 오르면서 사실 가격에 녹여내질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생산 원가도 반영되면서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실 주가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물류비, 이미 뭐 아시겠지만은 물류비는 뭐 전세적인 영향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환경이었기 때문에 물류비의 증가가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 그래서 4분기 영업이익이 사실 어닝 쇼크라고 기억할 정도로 좋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왔는데 저는 사실 향으로 본다 그러면 수익성만 사실 눈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사실 종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왜 그러냐면 과감한 기술 투자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특히 아까 LG에너지솔루션, 엔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가 LFP 배터리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늦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LG엔솔도 이런 LFP 배터리에 대한 기술 투자가 지금 들어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그 모기업이죠. LG화학이 컨퍼런스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LFP 배터리에 대한 이미 양산한 바한 경험도 있고 앞으로 이런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장치 중심으로 해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한 SK온도 마찬가지입니다. SK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LFP 배터리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기술력에 가장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기업이기도 한데 지금 이미 제품 개발과 설계까지 마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사실 이미 선반영은 끝났고 너무 저점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배터리 주부터 먼저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얼마나 시장에 발빠르게 원하는 배터리를 빠르게 양산해내느냐 이 부분을 좀 포인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소재주도 함께 좀 살펴주세요. 소재주도 사실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긍정론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는데 긍정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낙폭이 좀 과대하다 이거죠. 저도 여기에 솔직히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사실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할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NF 같은 경우는 최근 1개월 사이에 한 12% 정도가 올랐고요. 특히 에코프로 비행도 아시겠지만 저도 깜짝 놀랐지만 주주가치 재고했을 때 25일 날 갑자기 10% 이상 급등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정론도 역시 있습니다. 사실 이게 수익성의 담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가시적인 어떤 수익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쪽도 역시나 존재를 하고요. 특히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너무 고평가돼 있다라는 어떤 시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는 부분도 역시나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는 완성 배터리 업체에서 이런 소재 중심의 회사들에게 가격이나 요구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중심으로는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긍정론 쪽 그러니까 낙폭이 좀 과대한 상태다. 이 상태에서 반등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동차, 전기차 시장부터 지금 이 차 저진 소재주까지 한번 잘 다뤄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관련 업종들이 참 펀더멘털에 큰 변화는 없는데 시장에 좀 악화가 주가를 끌어내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런 수급적인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진다라면 추가적인 반등 노려볼 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